학교보건법상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종류식인데 3가지가 있죠. 일상 점검은 글자도 매일 합니다. 매일 하죠. 일상 점검은 매 수입을 수업일마다 한다. 일부러 정기 점검은 1년에 1번 합니다. 보통 학기대로 하니까 매년 2번 할 것 같아 보이는데 17번은 384페이지죠. 교재로 보시면 384페이지고 18번은 387페이지에 가보실까요. P387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학교 안에 식품위생점검 종류가 있죠.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상 점검, 정기 점검 그리고 특별 점검이죠. 그럼 일상 점검은 매일 한다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기 점검은 1년에 1번 합니다. 그래서 1년 매학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별도의 점검의 수가 정해질 때는 거기에 따르겠지만 특별한 전제가 없다면 정기 점검은 매년 1년에 1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학년 1회 이상이니까 더 해도 됩니다. 최소 한 번 이상 하라는 거죠. 한 번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렸죠.